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을 정리를 하셨고요 오늘은 19페이지죠 부동산 분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분류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토지의 분류상에서 보면요 법령에 의해서 구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상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학계론에서 출제가 된 설례가 있어요 먼저 여기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얘가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 틀리게 한 번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 우리가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돼 있어요 그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얘하고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안에서도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이 있을 때 그거를 바꿔서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 이거는 이제 어느 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냐면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1차만 나중에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출발은 전국 수석도 한 번 생각도 해보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2차를 버리고 1차만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2차에 관한 용어가 취약하죠 그럴 때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법이나 다른 과목도 같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2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하단에 양가로 2번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서는 28개의 지목으로 이렇게 세분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28개의 지목으로 나눠놨을 때 그러면 이 지목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됐느냐? 예 된 설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가게 되면은요 21페이서부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메야 이렇게 쭉 예 지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전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같이 제목을 보면 어떤 용도로 우리가 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뒷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3페이지가 보시면은 18번에 국어가 있고요 19번에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유지는 제목을 봐서 뜻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을 얘기하고요 유지라는 건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우리가 지칭할 때 유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네가 활용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학계론에서 28개의 지목을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얘네들 정도의 뜻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에서 세밀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4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요 터지 활동상에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를 더 중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노란색이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시험에서 주로 여기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요즘은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고 대충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애들은 잘 안 내고요 제목을 갖고 역시 구별하기가 어려운 애들은 활용을 많이 해요 뭐 버락지 소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대지하고 택지하고 부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게 되면 대지하고 택지하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등호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활용성의 차이라는 얘기죠 여기 대지라는 것은요 여기 지목상에서의 부호가 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터대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목상의 부호의 대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지을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부호를 대라고 명시를 해요 그죠? 이거는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다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을 뭘 하든지 간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그냥 다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목상의 부호가 대라는 애가 얘기죠 그런데 여기 택지라고 있을 때요 이 택지가 대지보다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다가 공장까지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택지라는 애 그러니까 얘보다는 활용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지라고 하는 애 있죠 부지라는 애를 보시게 되면 25페이지에 있죠 그죠? 25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일곱 번째 줄에 가면 디귿의 부지라고 있죠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에 바닥 토지로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드리면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나 철도용 부지나 수도용 부지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용지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제한이 되는 수도용지라든가 철도용지 있죠 이거로도 사용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부지다 이런 얘기죠 이 부자가 바닥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제공이 될 때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리가 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택지도 활용을 하고요 부지도 인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란에 있는 농지하고 임지는 말 그대로 참고하셔도 되고요 부동산학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내용은요 대부분 도시지역에 관련된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농지 임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가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해놨어요 얘네는 꾸준히 답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 안에서 또 노란색으로 해드리는 경우죠 자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우리가 구별할 때요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 내 있죠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변경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했을 때요 얘는 지역 간의 그죠 얘는 지역 내에서 그러면 얘네를 구별을 할 때는요 뭐 이런 얘기죠 토지에 관한 용도 지역을 우리가 세분을 하게 되면 뒤로 넘어가시면 26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상단 박스에 거기 보시면은 자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농지 지역이라는 게 있고 임지 지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주거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지역 이렇게 또 세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농지는 전 그 다음에 답 그 다음에 과수원 그죠 예 논 바수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밭전자고요 그죠 논 할 때 답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지는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님 또는 뭐 경제림 얘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연료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세분화될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농지나 임지는요 논 바수로 또는 과수원이 들어가 있고 나무가 들어서 있으면 바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비택지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택지 지역이라는 건요 대지 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평평하게 다 돼 있어서 거기서 바로 건축 행위가 가능한 애들을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후보지 지역 안에서 우리가 밭이 논으로 바뀌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과선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 내 세모라된 지역 간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요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나 주거 용지 이렇게 바뀌면 얘들도 역시 뭐라고 그런다? 이행지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이행지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후보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 제목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용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근데 실상 이 안에서도 여러 번 시험에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건 필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필지라는 것은요 이거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토지 소유 관계 있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하고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이게 한 사람의 땅이면 좋은데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 관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갑의 땅은 어디까지인지 을의 땅은 어디까지인지를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나온 게 필지예요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필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의 등록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또는 등록단위다라는 거 시험상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감정평가상에서요 우리가 인위적인 조건이나 또는 자연적인 조건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다른 토지하고 가격대가 구별이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더라도요 얘네들 중에서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가깝게 위치한 토지는 이런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는 시세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획지예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개념에서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을 한 것이 획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획지하고 탓지하고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박스에 보시면 필지하고 획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평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배우시고 다시 한번 이쪽에 와서 정리한만 하시면은 조금 더 구별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만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부분을 상단 박스에 구별하는 정도는 지금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 관계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지하고 건부지 개념이 있어요 얘네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건부지라는 것은요 이렇게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의 토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하고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지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지하고 건부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보면요 거기 27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시장성 유무라고 해놨죠 일반적으로 보면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아요 왜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더 좋으냐면요 나지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최이호 이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강남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테란노라고 해서 삼성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삼성역 주변의 토지 가격은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토지 이용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땅을 개발하게 되면 20층 정도의 규모로 개발하는 게 그게 무슨 용이다? 그게 최이호 이용.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주변에 이용하는 거랑 똑같이 20층으로 바로 개발이 가능한데 BG는 틀리죠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니까 얘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건부 증가하고 건부 감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보시면 건부 감가에 대해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에이지하고 BG가요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토지 가격이 50억이고요 얘도 토지 가격이 50억이라고 했을 때 개발업자는 이 토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50억을 바로 지불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걸 철거해야지만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이걸 빼달라고 그러겠죠 철거비를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싸게 평가되겠죠 낮게 그거를 우리가 건부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아시죠?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는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들어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낮이보다는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또 예외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용어로 넘어가기 전에 뭐는 하나 밑줄은 치셔야 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26페이지에 하단 박스 밑에 가면 낮이와 건물 중에 보면 기억의 낮이라고 있죠 낮이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낮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낮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 정도의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낮에 대한 용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27페이지 가면 자 지문 5번에 법제하고 빈지 이런 게 있죠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요 법지라는 것은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는 어려운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그러고요 빈지는 반대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요 약간 이렇게 경사진면 부분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 토지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땅에 매입이 된 거예요 경사진면까지 여기는 이제 다른 건축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 경사진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를 법의에서 석충이나 옹벽을 이렇게 대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소유권의 경계를 우리가 구분하고자 했을 때는요 이 범주까지는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경사진면을 이용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 이 토지를 법지 또는 법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빈지라는 건요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를 가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물일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썰물일 때 이렇게 쭉 물이 빠지게 되면 여기 드러나는 토지 있죠? 이거는 간석지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밀물일 때 들어온 이게 만조수이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지의 지적법상에서 지적공부상이 등록된 토지가 여기까지 명시가 돼 있을 때 이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면 바닷가에 위치한 토지는 개인 소유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 해수욕장이나 해도지 장소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빈지 그러면 사람들이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지 용어도 가끔 활용하니까 용어 정리 정도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맹지하고 대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의 대자는요 이거는 자루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얘가 시험에 가끔씩 등장해요 맹지라는 게 그러니까 맹지라는 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기 A지가 있고 B지가 있을 때 이 B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맹지 그 다음에 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니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토지를 우리가 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게 건축법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건축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시험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실무상에서 접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맹지하고 대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안지하고 유유지 관계가 있을 때요 여기에서는 이 슈자가 이게 쉴 슈자예요 그런데 이 쉴 슈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가을에 추수 끝나고 농지 쉬게 해주든지 간에 인삼밭에서 인삼 재배하고 지력을 회복하게 해서 이렇게 묵혀둘 때 그때는 이게 슈자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쉴 슈자가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지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롭게 건축 허가받아서 짓는 주택들을 보게 되면 옛날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일조건 관계라든가 소방 관련이 있죠 이런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공간을 띄워놓고 건축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주에게 건폐율을 만약에 100분의 60을 주게 되면 이 중에 한 60평방미터만 건물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비오도에 돼요 일조건 관계 소방관계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9번에 나오는 게 소지예요 얘도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의 소자가 힐소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걔를 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소지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만약에 선화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선 아래에 있는 토지네? 그렇죠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예요 당연히 이용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하는 애들은 잘 언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많이 또 유도가 됐던 애가 얘예요 포락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제목만 갖고는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여기 다 논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원래 논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이 있죠 걔들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요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3년 이내 성토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역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포락지라는 용어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계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에요 대부분 택지로 이용하는 게 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택지로 활용하거든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지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도시에서 시 외곽으로 쭉 빠져나가다 보면 주택도 안 보이고 상가나 공장까지도 안 보이는 지점이 오면 그게 한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계지는 계속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확장이 도시라는 거는 계속 팽창하게 되니까 계속 그런 한계지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빨리 또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관계를 보시면요 시험에서 활용이 됐던 용어들은 계속 재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활용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주택법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에서는 단독주택 있죠 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가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역시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라는 게 있고요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있는 다중주택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시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룸에 욕실은 설치할 수 있어도요 개인 안에 룸마다 취사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공동으로 취사하는 것만 설치가 돼 있고요 다가구는 말 그대로요 원룸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얘를 답으로 유도했었어요 한 세 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또 다중이 언급될 소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공동주택을 가면 여기도 다세대에서 다가 들어가죠 이렇게 지난번에 구별하는 기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다세대는요 여기 연립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대학교 이름이 나오는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립과 다세대는요 면적을 기준해서 660평망미터를 초과하면 연초라고도 얘기해요 옛날에 담배를 연초라고도 얘기했죠 그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법에 의해서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하게 되면요 거기 이제 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명칭이 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된 건데 얘가 주거용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주택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준주택이 있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0페이지에 거기 가면은 지문 6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따로 언급한 적도 있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법에서 공급이 되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법에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얘는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용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박스로 한국표준산업 분리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하단에 가면 관련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준산업 분류에 관한 부분에서는 서비스업의 종류가 뭐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구문할 때 얘기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부동산업을 갖다가 건설이나 토목이랑 같이 구문하기 때문에 금융 개념이 들어가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업이라는 것도 역시 표준산업 분류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컨설팅도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만 놓은 것이지 이게 정부에서 공인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금융하고 컨설팅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종류까지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종류 중에 어느 게 있느냐라는 정도 있죠 그래서 중개민,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관리업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금융하고 컨설팅은 아마 포함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단원 지문 정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 지문에 대한 것들을 다시 구분을 했으니까 지문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 맞는 지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확인하고 뒤로 넘어가면 답이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왜 틀리고 맞은지를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를 좀 익숙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35페이지에서부터 오지선다로 된 단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분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특성에 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